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빼고 얘기합시다 나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놈은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누가 그걸 원하는 거야? 보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냐?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이놈은 좌파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 얘는 뼛속 깊이 좌파인 거야 그리고 왜 하필 11월 이재명 선거 전이라고 하냐? 이거 협박이죠 이재명 선거 전에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좌파 기생충들 보수에 기생하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이 고맙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국민들의 염원이 또 민심이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댓글 공작이라든지 뭐 솔직히 부담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빙고 조작이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놈 댓글 공작이라든지 명백한 그 범죄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놈 직구석 털어보면은 할 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놈이 지금 특별감찰관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께 설명해라 내가 설명할게 이 새끼야 야 그럼 너는 이 새끼야 비상대책위원장 말아 척먹을 때 하고 한 달 만에 기어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당에 와가지고 당대표 하면서 어울리지도 않지만 너는 네가 말한 거 지킨 거 있어 이 새끼야? 그리고 여러분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신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 비위 행위의 감찰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강급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3년 임기죠 그런데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야당의 공격을 받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그래서 문재인 때도 특별감찰관을 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자꾸 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한동훈 너는 이 새끼야 너부터 이 새끼야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서 너를 특별감찰을 해봐야 돼 네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고 총선 백선은 왜 조작을 했고 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너 이 새끼야 배임죄로 들어가고 싶어 이 새끼야? 국민 세금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? 왜 네 마음대로 이 새끼야 이걸 조작하고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해 그리고 지 애비 돈 많잖아 회사 너 비리가 한두 개의 새끼야 내가 너 다음 주부터 너네 애비 비리 까볼게 이 새끼야 이 애비 회사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어? 그리고 이 장인은 어떤 사람이야? 완전 좌파 중에 좌파잖아 좌파에 공천받고 네 마누라 완전 좌파잖아 네 식구들 도모보고 해내비고 다 너네 좌파잖아 인마 좌파를 떠나서 네 마누라 아까 전입신고한 것도 봐봐 이 자녀 교육 때문에서도 인마 손가락질 받는 세상인데 외제차 사는데 그 몇백만 원 돈이 없어 이 새끼야? 돈이 없어도 이 새끼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해 네 마누라 인마 강남에 같이 사는 마누라 마누라만 쏙 빼갖고 외제차 사는데 세금 좀 아끼려고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이전했다가 한 30만 원 다시 또 기어들어고 아주 나쁜 놈이야 몰랐다 왜 몰라 이 새끼야 부부끼리 이 새끼야 별거 아냐 이 새끼야? 너는 마누라하고 말도 안 하냐 이 새끼야? 네 마누라 호적을 파도 모른다고 할 새끼야 이 새끼는 맞잖아요 지 마누라가 주소를 같이 사는 직구석에 딴 데로 이전을 해 외제차 사는데 돈 세금 좀 몇백만 원 아끼려고 돈도 엄청 많은 놈이 타워필리스야 뭐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그런데 살면서 이 새끼가 몇백만 원 아끼려고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를 마누라가 하는데 몰랐다고? 그런 짓거리면 마누라를 쳐놔야지 이 새끼야 검사 생활할 때 네 애비가 이 새끼야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네 애비를 쳐놔야지 이 새끼야 제대로 된 검사면 이 새끼는 마누라가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고 한 달 넘게 있다가 기어들고 그러는데 지는 몰랐대? 이 새끼야 그럼 네 마누라가 이 새끼야 호적을 파고 이혼서를 허위로 작성해 너 임마 새끼야 너도 허위 작성한 거 많다며 딸자식 때문에 이 마누라가 이 새끼야 이혼서를 허위 작성해갖고 직구석에 기어나가도 모른다고 할 놈이야 이 새끼는 아주 조국하고 똑같은 새끼야 지 마누라가 감방에 있든지 뭐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새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지적질 하려면 나부터 깨끗해야 돼 물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놈이 도둑질했어 그럼 나는 똑같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남을 지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놈은 지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해놓고 남을 지적을 해 특별 감찰관을 만들어라 저것들 감찰해야 된다 너부터 감찰해야 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당장 총선백서를 왜 공개를 안 해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또라이 새끼야 가발을 왜 쓰고 다니지 삼벅덩이에 더워 죽게 이 새끼야 후덕 벗고 다니지 더워 죽게 했는데 이 새끼야 가슴에다가 무슨 베개를 집어넣은 거야 쿠션을 집어넣은 거야 이걸 또 빼니까요 쪽팔리잖아 갈비뼈가 막 부숭부숭 튀어나오니까 살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또 더워 죽게 땀 여기 땀이 이렇게 흥건이 젖은데 이지라라고 다녀요 뭐야 이 새끼야 이게 여자야? 여자가 이 새끼야 무슨 브라자를 안 해갖고 뭐 창피한 거야? 아니 웃긴 놈이야 이놈 그래 가발은 그래 대머리니까 흉측하니까 이 얼굴 자세히 봐봐 이 새끼야 콧구멍도 이렇게 보릴라처럼 들려갖고 자세히 봐봐요 한동안 더럽게 못생겼어요 뭘 잘생겨 가발을 비싼 걸 썼나보지 여러분요 얼굴 잘생겨도요 이 머리를 갖다가 개판 5번 정도 내려놓으면요 이미지가 확 틀려져요 이놈 자세히 봐봐요 이렇게 클로즈업에 갖고 보시면 콧구멍이 고릴라에다가 완전히 그냥 고릴라야 고릴라 바나나만 딱 갖다주면은 완전히 침팬지 앤 고릴라야 거기다 머리까지 벗겨봐 아휴 흑찍하지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골룸처럼 몇 가닥 있을 수도 있어 바람 불면 이렇게 휘날리네 몇 가닥만 몸도 빼짝 꼬라에요 백골에다가 키는 난쟁이에요 얼굴은 그냥 파운데이션을 얼마나 쳐발랐는지 얼굴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화장품 얼마나 두껍게 발랐냐면 이게 손을 만약에 긁잖아요 그러면 이게 홈이 확 파일 정도로 두껍게 이렇게 막 쳐바르고 다녀요 입술도 뭐 이렇게 닭 잡아 쳐먹었냐 거기다 가발 벗겨봐 얼굴 민낯 보여봐 가슴 뽕 어깨뽕 신발 슬리퍼 신겨봐 바지 반바지 입혀봐 아휴 나 하체 뱃사꼬라찌 머리는 몇 가닥 그건 모르겠어 내가 추측인데 머리는 대머리에 얼굴은 자세히 클로즈 해보면은 뭐 침팬지처럼 콧구멍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봐봐요 콧구멍이 침팬지 콧구멍이에요 더럽게 못생겼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데 자세히 봐봐 아무튼 뭐 사람 인체나 얼굴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 니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냐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악의적으로 살고 맨날 화만 내고 그러면 사람 인상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인마 니 얼굴이 원래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닌 게 옛날에 뭐 대학 때는 사실 보면 그러진 않았어 근데 나이가 처먹으면서 고릴라로 변해가 생긴 거는 부모욕할 필요도 없는 거지 니가 이 새끼 성품이 그따위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얼굴이 변하는 거야 이 새끼 도물주가 원래 그렇게 옵션을 달아놓은 거야 이 새끼야 아름다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의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가는 거고 너같이 새끼야 이렇게 악의적으로 인생을 살고 배 없는 사람을 대통령을 증거를 조작하고 취조실에서 말이야 배 없는 사람 집어넣고 취조나 하고 조작으로 감옥이나 집어넣고 그런 걸로 승진이나 하고 이지라를 해왔으니 도물주가 이 새끼야 너같은 새끼한테 옵션을 딱 달아준 거야 이 새끼야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나라같이 생기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게 하고 살아라 결국 예전에 이렇게 머리도 빠른 실내에 벗겨져라 그래서 홀락 벗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놈도 불쌍한 거예요 한복도에 더 뒤지게 했는데 가발을 덮고 다녀 그걸 왜 덮고 다녀 이렇게 훌떡 벗고 다니지 시원한데 이상해진 게 아니고 조국도 생긴 거 자세히 보세요 멀리서 보지 말고 예전에 제가 프로야구 선수 아 이렇게 정수근이라고 내가 이런 얘기는 친구끼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수근 이 자식이 야구를 잘하니까 별명이 뭐였냐면 100m 미남이었어요 왜 100m 미남인 줄 알아요? 야구를 잘하니까 유니폼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는 거야 100m 전방에서 근데 가까이 올수록 뭐 이렇게 생겼지? 이렇게 된 거거든 한동과 똑같아요 조국이도 100m 전방에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가발 쓰고 파운데이션 화장품 떡칠하고 기높이 구두에 뽕브라에 어깨브라에 옷 딱 빼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 거지 가까이 가서 보세요 무슨 침팬치도 아니고 과관이 아니에요 얼굴 보면